와우 방송중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팀도 테스트 한번 들어가야겠다 나와 보겠습니다 270 형님 네 197 형님 공지 안 했는데 43 형님? 재밌겠다 이거 맛있겠는데? 반응 맛있겠는데 오늘? 반응이 맛있을 것 같은데? 오면 못살립니다 말했어요 오면 못살린다고요? 오면 못살립니다 대부분 진짜 안살리더라구요 이 형님들이 전적 안보시나 보다 오히려 나는데? 전적 안봐가지고 내가 잘하는지도 모를거 아냐 어디가나요? 돌아갈게요 차가 아니고 폐차였어 저 X 했다 대빈이 형님들이 재밌네 오도 누군가요? 차가 없는데 저희 저희 이원님이요 아 이원님 이원님 닉네임이 찰벌하시네 모르는척 해야되요 아는척 해야되요 8배도 2개 잡는데? 8배도 2개 잡는데 모르는척해요 목소리만 들으면 다 알아 목소리를 뭐 성향할수도 없고 아 진짜 따뜻나 아니 뭐 어떻게 할수가 없어 내 목소리를 뭐 나린거 숨길수도 없는거잖아 여러분들 어떻게 해 내가 여기 여기 태어난거를 네 2번님이요 뭐라고요? 털렛있다 털렛 아 진짜 뭐야 털렛는데? 괴물가는중이야 산부님 저 잠 저 저 암살좀요 잠시만요 네 갈거할게요 차 들어온다 뒤에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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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에요 에 갈거했습니다 에 아까 차타고 넘어가는 갠가부다 네 내가 그쪽으로 간다고 괴물 가고있어요 일단 타본님 저 어디가나요? 어디가나요 2번님 따라갈게 네 여기 따라갈게 저희 좀 정리를 좀 해야될거 같은데요 선생님들 오다실분 손 거수 아 이러면 협조 못하지 버륜이 그냥 150다리 넘는다 거수 AR AR 뭐정간 남아요? 저 누구? 3번님? 저 아니요 저 파츠 얘기하시는거에요 딴세상이거든요 지금 40다리 40다리에요 40다리 할거 해야될거 3번님 40다리 2번님은? 240인가 어 2번님 해야될거 같은데 제일 높은데 무중에 어 왜 저는 무시하시죠 선생님? 1번님 150다리던데 예? 좀 서운하네 근데 다시 봐야될거 2번님이라고 하시는게 좀 따라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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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할게요 그냥 제가 총대배을게요 책임된거 확실하게 해주세요? 확인했어요 4번 확인했어요 4번 확인했어요 없어 보이는거 확실하게 확실하게 네 따라갈게 4번이요 따라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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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를 좀 가져가 가지셔야 될거 같아요 따라갈게 어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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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죠 어디로 가가요? 여기 저희 몰래집 들어가는거 어떤? 어 어 그럴라고 했어요 언걸 4번 살아갈게요 네 살아갈게요 앞에 세워주세요 세워드려요? 네 세워주세요 1번님 그건 안될거 같은데 아 나도 저 납치당했는데 호나펜으로 팀캐해도 돼요? 아 당신 납치된거야 어떻게 할건데 저 눈이 없어요 당신 뭐라해서놨어 저 눈이 없어요 도대체 있는게 뭐야 당신? 저 2번이에요 당신 있는게 뭐야 그래서 어디 먹어요 우리 앞에 앞에 저기 앞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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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걸이 있죠 근데 어디가죠 선생님? 따라갈게요 따라갈게요 아니 4번님 시합좀 따줘요 8배 먹었으니까 다 따줘요 어디를 따고 어디를 따라가고 몰라요 저 따라갈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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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딘데 어디 4번 쏘죠 몇개 쓰죠 이거 이렇게 이번 F5로 몇개 써요 확인 따라갈게요 이랑은 우리가 먹어야 돼 아니야 치킨 먹을 수 있어 아니요 치킨 먹을 수 있어 이 분이 따라 하신다고 하려놓고 따라가신다고 하려놓고 왜 이 분이 하고 자아로 가졌습니다 자아 나와버렸어 자아 조금만 조금만 내려둔 자아 조금만 자아조금만 자아조금만 내려둔 자아조금만 따라갈게요 따라갈게요 제전자 뭐해 아니 야스킹님 네 진짜에요? 뭐요? 진짜야구요 따라갈게요 그거 따라가기 좋을 것 같은데요 온다 잡으러 잡으러 온다 맞다 주방이 다 틀었어요 픽트 이즈베이 됐고 잡으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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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 다가기절 잡 다가기절 따라할게 픽트 왼쪽으로 그럼 연마가리 해야돼 따라할게 연마가리 없는데 아 있어 있어 얼마 안 있어요 다가기절 다시하디 하나 더 하나 더 다시하디 기절 픽트 어딘지 모르겠는데 따라갈게 사람 있는거 같은데 보라에요 재밌으시다 따라갈게 보라올 따라갈게 아아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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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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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팀 형님 밖에 안하네 나 이러면 못하는데 진짜 찾으러 왔다가 내가 죽었네 아직도 1편집 도망간다 따라갈게 따라갈게 어 내 차 어디갔어 일로와 일로와 다하셨는데 픽트 따라갈게 장면이 와 오면 살려 아아 아 아니 오면 못살린다면서요 아 오면 살릴 수 있어요 말을 해줘 오면 살려요 어 그럴만했어 안살려준다니게 일부러 내 몸 됐음 아 고생하시지마요 어? 누가 봐도.. 누가 봐도.. 누가 봐도 왔던 자리였던 것 같은데 나.. 3번에 따라갈게요 아 따라올게요 따라갈게요 저기 팀 따라갈게요 3번에 따라갈게요 옥상 옥상 어디야? 어디에 오세요? 핑 좀? 핑 못 찍어요 어떻게 찍죠 이거? 어 그만 해야될 것 같은데? 14명 치킨 가게 진정히 이기네 따라갈게요 아 저기있다 저기 어디 어디 저기있다고 저 너 Jos 어딘가 있겠죠? 3번님의 몇 살인 나이가 어떻게 계신데요? 저요? 아아 알갖고 하시지 마요 입술이 상처만 아닌데? 아 kendi 아 근데.. Judah 오케 5등 나 나쁘지 않는 순방이었음 3번님 혹시 결혼하셨어요? 아니요 아직 안 하셨어요? 갔다 왔죠 아 예? 예? 왜요? 한 번도 안 가는 분단 났지 뭐 4번은 한 번도 안 갔다 왔더만 예? 아 따라할게요 저는 아직 갈라에까지 알지 않나요? 가지마요 추천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? 똑같아요 어 어 시원한데? 예? 1번님은 보통 뭐예요 주로? 배가 안 할 때? 배가 안 할 때 저는 잡니다 근데 제가 배가를 원래 잘 안 해서 어? 무슨 게임 하세요? 이제 오빠XX 게임 왜 그러세요? 이혼... 이혼은... 여보세요? 아니 근데 이혼 당시에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? 이 정도면 보통 무슨 게임 하시는데요? 저 이제 서드는 서드 아 서드... 뭐라고요? 게임을... 아 담보네 담보네 진정해 진정해 담보네 아니 게임 전문가야 기억해 이제 아 미치겠네 3번님은 배가 안 할 때 무슨 게임이야? 뱀사 안사 사 사 사 사 전문가 오른쪽 오른쪽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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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한데 방송중이여가지고 형님 방송하시는 분이세요? 어디서 방송해요? 저 팝콘TV 팝콘TV요? 팝콘TV요? 아 아프리카TV 아프리카TV 이름이 뭐예요? 저 잘 몰라요 사람들이 참외 알아요? 참외? 참외야? 참외? 피오 치면 나와요 피오 에? 피오라고요? 피오가 뭐야 와 만날 때마다 뱀사 안사 갈긴다 사람들 형님 뱀사실래요 형님? 사 사 남자껀 안사야지 무조건 사고 딱 내가 방송하면 정지당할 것 같은데 할거면 팝콘TV 그런 데 가서 해야지 아무도 안 보일 것 같은데 내 쥐딱 주추방 말씀하신 거잖아 주추방 탱크보이지 아 탱크보이 맛있는데 탱보 확인 탱보 확인 얘? 얘 뭐 줄임말 좀 조심하셔야겠는데 순간 방송 그거 때문에 손 너무 뻔했어 아 탱보도 나 드립치려다가 탱크보이 탱크보이 탱보이 탱보이도 할게 탱크보이 탱크보이 스무디 맛있던데 먹어보셨어요? 탱보스요? 아니 3번에 운전 좀 그만하시라고요 그만하시라고요 그 카페에 파셨는데 예전에 그건 있었는데 그.. 막걸리 스무디 에? 막걸리 스무디 그건 뭐예요? 빨박헤즈 제가 팔았어 빨박헤즈 뭐 어디 보겠어요? 빨리박헤즈 빨리박헤즈 형님 말만 하면 이상하게 들린대요 사람들이 아 여기 세웠다 2핑 당근 차 하나 있어 따라할게 따라할게 복수 가능 복수 확인 뭐야 야 붙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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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피 좀 팔아야 돼 4번에 붙어있어 오케이 좀 과한데 빠져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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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확인 여기 나무 나무 어디? 2핑 나무 뒤 있었어 지금도 있다 빠져들어 빠져들어 슬로우 3번 는 무리 안 하셔도 되요 그냥 연막 빼준대요 이거 버스 누구꺼야? 이곳 3번 저희꺼 아니에요 저희꺼 아니에요 1p나 세웠다 2p나 세웠어요 4번 4번 바이디 볼트 오른쪽 가면 1번님 3번 아 딸내네 아 근데 저거 둘인데 죽어요? 네 저 안됐대 핑치고 죽어요 1번 뜬다 1번 뜬다 1번 뜬다 저희 팀 봐주세요 1번쪽 아 지금 못봐 아 근데 3팀 더 세웠니 아 아 아 아 아 아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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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안녕히 계세요.